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감사한 정부가 윤희준 총장에 대해 해임 건의하기로 한 것을 두고 시민단체가 감사를 빙자한 호남죽이기라고 반발했습니다. 광주전남혁신도시포럼 등 4개 시민사회단체는 성명을 내고 한국에너지공대는 세계 유일의 에너지특화 창의융합형 연구중심대학으로 우리나라 에너지산업의 국가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된 곳이라고 밝혔습니다. 이어 정부는 전임 정권이 설립을 도운 대학이라고 해 국가의 미래는 아랑곳하지 않고 대학을 초토화하고 있다며 한국에너지공대 해체 음모를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.